한때 각 가정에 노래방 기계에 사는 것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. 이제는 안방에 춤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 댄스 댄스 레볼루션, DDR이라는 기계인데요. 최혁재 기자가 보여드립니다. 요즘 큰 게임장이나 놀이동산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보면 댄스 댄스 레볼루션, 일명 DDR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. 이 DDR이 안방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. 가로세로 1미터 정도의 발판을 사서 집에 있는 컴퓨터나 게임기에 연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설치가 쉽고 음악도 PC통신에서 받을 수 있어 쉽게 질리지 않습니다. 한 달 전쯤 국내에 들어온 이후 농산에서만 4만 장 이상이 팔릴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반의 5분의 1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. 그냥 애가 한 분씩 뛰어내면 스트레스도 풀고 운동도 되는 것 같아요. 더구나 쉬지 않고 운동을 재미있게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말까지 돌고 있어 가족용 DDR 열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최혁재입니다.